대구의 고용시장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적인 취업자 수는 증가했는데,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36시간 이상 근로자 수는 줄어든 반면,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취업자 수는 122만 8천 명입니다. 1년 전에 비해 1만 1천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취업자 수만 놓고 보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은 회복했습니다. 실업률도 2.9%를 기록해 1년 전에 비해 0.8%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취업자 수도 늘고 실업률도 줄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용의 질은 나빠졌습니다.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수가 87만 4천 명으로 2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아르바이트 등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1년 사이 3만 7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 수는 3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36시간 미만 근로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군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서비스와 판매 종사자 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사무종사자 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양적인 개선은 이뤄졌지만 비정규직과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일자리 등 한시적인 일자리로 채워진 부분이 큽니다. 지금 제조업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지금 좋기는 하지만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산업별로 봤을 때 이번 12월에 사업시설 지원 서비스업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여러 산업들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고용시장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인재입니다.